어, 연규 왔구나. 언제 왔어? 야, 너 제대했니? 축하한다, 박연규, 응? 축하는 뭐, 한 5년쯤 말뚝 받고 있을걸. 그러고 있었어, 지금. 아니, 자식. 야, 너 저녁 안 먹지? 나가자. 내가 맛있는 거 사줄게. 에이, 관둬. 요새 뭐 밥 굽는 사람 봤어? 어디서 6.25 때 인사를 지금까지 하고 그래, 신경질 난 거야. 야, 너 좀 불안한가 보구나? 앞으로 살아갈 일이. 형, 얼굴 보니까 깨끗해진 게 평화를 찾았나 보네, 다시. 그래? 여보세요? 잘 갔다 왔어요? 아, 수경이구나. 나야, 방금 왔어. 응, 잘했어. 오늘 최영이가 갔어요. 아마 동기씨 출장에서 오기 전에 가려고 서두르는 거 같았어. 잠깐만요. 명 모았다. 알았어, 엄마. 친구야, 금방 끊고 나갈게. 그래요, 동기씨. 그럼 끊어요. 동기씨. 사랑해. 아니, 이게 어디서 다 났어? 아버지가 조그만 땅을 갖고 계세요. 향기가 좋아서 어머니 갖다 드리면 좋겠어. 고마워. 여보, 냄새 좀 맡아봐요. 음, 그래. 좋다. 좋구나. 양치석이도 좀 나눠줘야겠다. 예쁜 걸로 골라서. 여보, 이거 서류 좀 부어둬요. 이 금액의 형 맛이 이게 그만이더라고. 맛있어? 어. 아직도 말씀 안 드렸다고? 그 남자 다시 만난 거? 어, 용기가 안 나. 우리 엄마 분명히 화나서 까물어 치실 거고, 아빠는 실망하실 거 같아. 그래도 다른 사람 통해서 듣는 거보다 네가 직접 말씀드리는 게 나을걸? 몇 번 말 꺼내려고 했다가 못했어. 그 남자 보고 직접 와서 말하려고 하든가. 아직은 안 돼. 시간을 걸어볼래. 나 힘들어, 영우야. 너만 힘든 거 아니야. 다른 식으로 또 힘든 사람도 많다는 거 기억해. 맛있는 커피 마시러 가자. 그래, 가자. 이게 무슨 소리야 지금. 그때 두 사람 분명히 끝났잖아. 어, 과외했어. 아, 왜 진작에 말 안 했어, 그럼 왜? 너 왜 이렇게 화를 내고 그러냐? 아니, 화 안 내게 생겼어? 남자가 당했으면 깨끗이 털어야지, 어? 못나게 다시 만나고 그러냐? 형이 애골복걸 했지? 그래, 그랬다. 아버지도 아셔? 아직 말씀 안 드렸어. 형, 결혼할 거야? 시간이 좀 걸리겠지, 뭐. 아, 나 미치겠네, 정말. 아, 참. 그렇게 싫으니, 그 여자가? 어, 싫어. 나는 절대 반대야. 아버지도 하면 안 된다고 그러실걸? 왜 이렇게 싫으니? 야, 영규야. 내 편 좀 대주라, 응? 나 좀 도와줘, 응? 아, 돌겠네 진짜. 이거 제대 초장부터 이게 뭐야? 여기 아까 눈에 손을 두고, 이렇게 가는 거에요. 아멘